SBS 크리스천 음악 채널 조이포유가 방구석 콘서트를 영상으로 생중계합니다. 방구석 콘서트는 오는 5일 낮 12시부터 CBS 레인보우와 크리스천 포털에 만나 유튜브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최인혁 씨와 송정미 씨, 정민아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메리 제인과 김브라이언이 출연합니다. CBS 조이포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찬양과 경배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구석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